스탠딩은 플랫폼 왓칭 유고 나보라 너를 처음 본 건 올해 겨울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널 만났어 아마 넌 기억 못하겠지 나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 잘 됐네 저기 우리 같은 전달 잘 지내보자 어 은호야 나 오늘 일부러 안 나간 거야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지금부터 열까지 해봐 열까지? 갑자기? 아 빨리 하나 둘 셋 넷 너무 빨라 천천히 나 떠난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너도 안 보고 시커네 아니 그러면서 알았어 널 보면 항상 내가 웃고 있던 것 같아 형의 짧은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나와 같이 있었던 때라 누나와 같이 있었던 때라 둘이 내가 좋아하지 좋아하잖아 여보라 좋아할까 누나 그냥 보낼 거야? 보고 싶어 그노iec 그노끼리 그노끼리 21세기 애노나 21세기 애노나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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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았어 그냥 좋았어 그냥 좋았어 완전 달라 관심은 그냥 관심이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이상하게 그 애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에 콕콕 쑤셔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나보라! 나, 나야 나는 이거 만나도 줄게 있어 집 앞에 생각해 나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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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